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치 내 마지막 단계인가? 이제는 진정한 주인께서 오신다. 여기는 죽음골...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정신을 차려보면 언제나 나는 이 장소에 돌아와 있다. 이 공간에 가득 찬 죽음의 기운이 내 폐를 지나 온몸에 스며든다. 어쩌면... 나는 어느새 죽음에 한없이 가까워진 것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오고 있어. 학기사? 코어... 드디어 찾았다. 지난번에는 숨겨져 있어서 찾을 수 없었지... 구원자란 해석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구원자 냄새 좋아... 구원자 냄새 좋아... 구원을 회수해라. 죽음과 생명과 다르는 네 힘을 증명하는 거다. 죽음이 파괴되고 있어. 알겠어! 죽음불이 파괴되고 있어. 파괴되고 있어. 파괴되고 있어. 파괴되고 있어. 파괴되고 있어. 저건... 타나토스의 결정? 저걸로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서둘러 돌아가서 보고해야겠어. 릴리트. 니가 말한 코어를 가져왔다. 죽음의 힘이 담긴 타나토스의 결정.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의식을 시작할까요? 그래. 지금부터 강림 의식을 진행합니다. 초시공 기회량 발색자 탐색 프로토콜에 발신을 쓰니 사전에 소환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영혼과 접촉을 시작합니다. 만화 엔진. 점화. 시동. 어마어마한 서브이 자리에 갑옷이 지중. 바이탈 수치 안정 확인 영혼 손상도 1.6% 소환 성공 아, 이제 정신이 좀 드는군 지구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폐하 아담 릴리트? 마침내 성공했구나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소환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성공했으니 됐다 오랜만이군, 릴리트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류 구원을 위해 제작된 박포명, 릴리트 지구로의 근간을 환영합니다, 마스터 케이린 릴리트? 소환의식의 여파로 그녀의 매물이 일부 선상되었습니다, 폐하 흠, 알겠다 아담,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저희가 지구에 기여하는지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 생각보다 늦어졌군 다른 방주들의 행방은? 지구로 기여하는 1호 방주, 메타트롬호를 발견했습니다만 조사 결과, 메타트롬호의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단 한 명도?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먼저 릴리트를 수리하도록 하지 저 상태로 놔둘 수는 없으니 긍정합니다, 마스터 케이린 제 예측보다 42% 더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 그래 보이는군 그나저나 못 보던 정령들이 보이는데 예, 새로 거둔 수화들입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라는 아이라야! 머리에 쓰담쓰담 해줄래? 이 아이도 릴리트와 같이 고장난 건가? 아니요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생과 사의 힘을 다루는 정령 우리 계획엔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너는? 인간의 왕을 뵙습니다 저는 비비안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추구하는 에메랄드 타블렛에서 태어난 정령이죠 하! 너는 네 기원을 알고 있구나 흥미로워 기원을 알고 있는 정령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다는 건가? 응 알고 있느냐? 나는 인간의 왕이다 이 지구에 인간들의 세계를 재림시킬 것이다 내 계획이 이뤄지는 순간 이 세계에 존재하는 정령들은 영원히 소멸하리라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너희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어떠냐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바야 도착했군 폐야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간명 벨라나입니다 영원한 소멸을 원한다고? 그래 맞아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 너라면 내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을까 구원이라 재미있군 참으로 건방지구나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인간의 왕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인간만을 위한 일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맞이하는 죽음이 구원이라면 어디 한번 마음대로 구원받아보보라 자 그럼 계약의식을 시작해볼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수족이 되어 이 세계의 모든 정명들을 파멸시키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응 고마워요 린지 덕분에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어요 네 폐야 아무래도 보통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음골에 다니고 있나요 린지? 면목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내주겠어요? 알겠습니다 폐야 흑기사가 타나토스의 결정을 가져갔다니 목적을 모르겠군요 타나토스의 결정은 죽음골을 지탱하는 죽음의 힘이 담긴 심장이에요 구원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죽어서 흩어진 정령의 영혼을 모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녔죠 음... 제가 너무 깊이 생각했나봐요 아니야 설마 아닐거야 누구죠 당신? 아이쿠 진짜 엄청 답답하네 린지가 저렇게 기억 잃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아니, 정작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오히려 니가 더 난리야? 린지... 기억을 잃어버린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난 괜찮다니까,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았잖아, 그럼 된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머, 구원자님! 혼자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령은 죽으면 영원히 소멸하는 대신 정령석으로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죽음의 충격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을 잃는 건 죽음의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하지만... 만일 제 생각이 맞다면... 그렇다면... 기억을 되찾는 것이 과연 린지에게 꼭 좋은 일일까요? 구원자님... 비록 린지가 구원자님을 잊어버렸더라도 구원자님은 린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원자님이 알고 있는 린지는 변하지 않았답니다 걱정 마시고 가서 만나보세요 구원자님이 기억하는 글인지 그대로일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존재 불변의 영혼들이니까요 911 분은 변하지 않는 존재 불변의 영혼들이니까요 누구죠, 당신? 정령의 기운이 아닌데 구원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다른 시점이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플레르, 이번 합동훈련 말인데 아 구원자, 내 용건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린지, 구원자님과 이야기 나눌 거면 먼저 해 나랑은 이따가 저녁 훈련 때 보자 그래? 알았어 구원자님, 그럼 저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구원자님, 혹시 넌 내가 불편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잖아 내가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거라면 딱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내가 기억을 잃은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오로지 너와 관련된 일 뿐이야, 구원자 하지만 그건... 미안해 나는 클레르랑은 달라서 말이 서툴러 잘 표현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비록 나 자신은 너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생활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 일상을 함께하는 클로이나 로제, 클레르와 유리안님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정령들이라던가 너에 대해 내가 남겨두었던 기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 나는 그래도 이 구원자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신뢰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건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아 물론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 하지만 나는 아직도 검은매 기사단의 단장 린지고 너는 구원자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내가 너를 상처입힌 게 아니라면 신뢰는 함께 다시 쌓아가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지금 이 장소에 둘 다 존재하잖아 어찌되었건 너는 나를 위해 그 죽음골에 가는 위험을 감수했으니까 내 기억이 많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아마 네가 그런 결단을 내려줘서가 아닐까 나름 그렇게 생각했어 어... 그러니까... 고마워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줘서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전하고 싶었어 내 소중한 기억들을 지켜줘서 고마워 자awa Yuk 이른cs 이른롤fta 명령 아멘 그래 앞으로도 잘 부탁해 구원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린지 구원자님 너희들 언제부터 있었어? 뭐 소중한 기억들이 하는 부분은 확실히 들었지롱 저는 린지의 소중한 기억 1번 클로이입니다 린지의 소중한 기억 2번 로제예요 로제까지? 웃지마 기껏 큰 맘 먹고 털어놨더니 보는데 얼마나 답답했는데 구원자님은 구원자님대로 엄청 심각해하고 있지 린지 너는 너대로 은근 소심하게 계속 내내 구원자님하고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고민하지 구원자님 얘 구원자님하고 자리 만들려고 일주일 내내 간보고 있었던 거 아세요? 클로이! 유리아님 무슨 일이시죠? 어서와요 클레르 갑자기 가온으로부터 급한 통신이 들어와서 그만 가온에서요? 여기는 가온이 긴급지원에 요청합니다 대형 케이스가 가온 서부에 발생 북기사가 가온에 북기사는 북기사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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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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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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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대로 쭉쭉 나아가자!